여러분,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민족들보다 여러분 안아가셨습니까? 한 분째 계산은 해, 일국 지도는 국민의 삶만큼 우선하며 역사를 뺄을 만큼 실급한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조선도 말에 선도된 대한 대국은 국방안보와 사회기강을 흥립하지 못한 채 한해방을 다가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국 1918년 미국 일승대 동력이 민족자결비를 내려놓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회의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사회의 집시정부를 수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화학의 독립투쟁을 했던 것이 우리의 현대사회의 결과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 승리로 세계의 식민지 공간을 모호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채분활로 독립운동을 못했고 신탁공축하며 수용하지 못한 채 미소 냉전체대의 분당국으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950년 북한의 국립운동층으로 격파 동일이 위기에 승려했다가 내가 더 인천 상승장절로 부출되었습니다. 북부는 낙동강 다부동병주에서 끝까지 거시다가 강로강까지 진격하여 복지통일을 강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복립운동군의 일은 호칼의 장두로 전주에 가졌다가 풍란철수작전과 서울 1.45대까지 담아였습니다. 그리고 1953년 7.27 휴대전역정을 오늘의 일을 얻으며 북한의 핵과 남한 경제로 막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극단적 군단의 질을 직시하고 부국통일의 시대장심으로 선민 문화 강국을 벗어내려야 합니다. 오직 국가원의 출덕이 확인되고 민족 정통선을 개선해야 하며 통일보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선군군은 당기 4,350년 전 본원이 맞습니다. 단일 대한민국의 경국은 1945년 8월 15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침묵 세력들은 임시경구 소립을 권국들로 회사한다고 구겨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흥미나 개선군은 법민독대회를 불빛하게 지켜주신 금산 김정식농기의 당대의 승리와 영광이 있기를 기록하자 하는 선축사에 결혼합니다. 감사합니다.